명해야 될 것 같아서 설, 내 대신 네가 좀 갔다 와 저요? 아, 진짜 타는데 그냥 우리 김혜진 씨 보내죠 네? 저요? 가서 이것저것 현장 어레인지도 해야 되니까 준호도 데려가야겠다 준호 너도 붙어 네, 저도 붙을게요 제, 제가 그냥 갈게요 아, 김혜진 씨 보내봤자 뭘 하겠어요 할 일 얼마나 또 제가 가야죠 왔어, 찬스 잭팟 김준우 이번 기회에 내가 너 확실히 우린다